남현희 역할 안녕하세요 전 이번에 남현희 역할을 맡은 윤소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애 말고 결혼해 결혼이 필요 없는 여자 강태하 역을 맡은 한선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만 못하고 있는 여자. 주장님 역할을 맡은 한구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애 말고 결혼해 공기태 역을 맡은 연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여름 역할을 맡은 정진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동 역할을 맡은 허정민입니다. 정말 저도 강세아라는 역을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기도 했고 아직도 어렵고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보여드린 밝은 이미지보다 좀 더 지적이면 지적인 모습 그리고 좀 더 그런 내면의 감정을 더 필요로 하는 역할인 것 같아요. 활동하던 친구들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선후배로서 이렇게 방송부에서 자주 만나던 분들인데 굉장히 잘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자극이 안 된다면 조금 거짓말인 것 같고요. 자극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많은 분들의 시선을 조금 바꿔놓는 그런 계기들을 잘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편으로 너무 고맙기도 하고 또 저도 이제 거기에 오지 않게 못하면 안 되는 잘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처음 이제 한구리 씨를 처음 만났을 때 느껴지는 이미지가 정말 이 주장미라는 캐릭터에 정말 100% 일치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도 물론 변함이 없고요. 굉장히 그런 주장미를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데 이 친구 또한 굉장히 그런 강한 느낌이 있어요. 저는 사실 연우진 씨를 처음 봤을 때 제가 생각했던 공기태랑 되게 다르다고 느꼈어요. 근데 같이 호흡을 맞추고 연기를 시작을 하면서 그래서 아 진짜 내가 보지 못한 이런 매력들을 잘 살려내는 배우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진 그런 캐릭터가 만들어진 것 같다는 느낌을 들었고요. 그리고 워낙 성격도 좋으시고 너무 잘 챙겨주시고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무엇보다 너무 즐겁게 촬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즐거운 만큼 그 에너지가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